자 오늘 이번 시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거래소 보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얼마 전에 미국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 방안에 관한 첫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은 올해 암호화폐 과세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론가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암호화폐를 통해서 또는 가상화폐, 가상자산을 통해서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일반 상식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암호화폐라는 것을 또 이제 화폐로 인정할 것이냐, 자산으로 인정할 것이냐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각 세목이 다 달라지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먼저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세금을 이번에 매겨서 세금을 걷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몇 명이냐면 미국에서 납세 대상자가 1억 5천만 명입니다.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엄청났어. 엄청난 거죠.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해서 그런 건가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실제 거래하고 투자하는 분들이 이미 과세 관련된 데이터를 축적하고 낸 기록도 실제로 수년간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 투자자 수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올해부터 기본 베이스를 미국의 국세청이 가이드라인을 밝히면서 준비를 했다라고 하고 더군다나 지금 세금 신고하고 납부 기간이 오는 4월 15일까지라고 얘기합니다. 4월 15일까지는 세금을 납부한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작년 10월 달에 2019년 10월 달에 사실은 이 비슷한 초안을 발표했어요. 초안을 발표했는데 너무 허술해. 왜 뭐 이렇게 초안입니다 좀 봐주세요 보여줬지만 아 이렇게 갈 방향이구나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때 너무 허술하게 해서 이번에 가이드라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납세에 관련돼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시민들은 여기에서 낼 걸로 생각이 되고요. 과세 안에 총력을 기울여 암호화폐 탈세를 막겠다라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탈세가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했다. 이걸 전 세계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이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과세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이 이렇게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 한국은 조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사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한국에서도 지난해 말에 국세청이 빗섬 거래소를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원천징수해야 될 기타소득세를 빗섬에 부과하면서 논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주에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가상화폐에 가세 관련해서 정책 심포증을 개최하면서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아까 말씀 주신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면 소득세 관점에서 접근을 할 거고 화폐를 인식하면 증권거래세 관점에서 접근할 건데 아직은 올해 7월에 과세정책 위반하는 데 세부 내용으로 가상자세 과세를 넣기 위해서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 중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G20에서는 암호화폐 자산을 자산, 에셋으로 정의하고 소득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국들, 미국, 독일, 일본 주요 정책들이 다 소득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좀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업계에서는 이게 소득세가 아니라 거래세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손마음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가요? 지금 암호화폐가 인류 역사상 어쨌든 존재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형태의 에셋이 등장한 거기 때문에 이게 화폐로 볼 건지 자산으로 볼 건지 사실 아주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배웠던 그 정의로 사실 그 어떤 범위를 나누기가 되게 애매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을 봤을 때는 화폐로 보이고요. 어떤 성격을 봤을 때는 또 자산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화폐로 보는 부분이 장점은 좀 많은 편인데요. 일단은 또 어쨌든 저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지금 암호화폐의 사용이나 주요 용처가 다크네 시장 자금세탁이라든지 어떤 불원한 목적으로 쓰는 용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세심하게 살펴서 디자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실 속마음을 결국 얘기 안 하세요. 나중에 내가 물어볼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특금법 개정안에 거래소 관련된 사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거래소 관련되는 안들은요. 사실 특금법 개정안에 마지막에 거래소 신고제 도입 조건이 좀 있는데요. 마지막 수정 요건을 좀 살펴보면요. 이 VASP라고 해서 예전에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라고 불렀는데 이걸 가상자산 사업자로 좀 표현을 수는 했고요. 그 다음에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운영하는 상호하고 대표자 명을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 그 안에 기속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실명 계좌, 실명 가상 계좌를 발급해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자금리를 다 추적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도입했고요. 기존에 있었던 ISMS 인증제를 도입하겠다 하는 부분도 그대로 가져갔는데 대신에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탈락해도 다시 등록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보완을 해서 지금 거래소는 수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개인의 주소 확인이라든지 아니면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래소 인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으로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까 과세랑 사실 얽혀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거래소가 당신이 누구입니까 확인하는 KYC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신이 얼마나 사서 얼마나 팔았습니까 하는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는 AML, 안티머니론덜이라고 해서 자금 세탁 과정을 살펴보는 어떤 솔루션이 있어야 어디가 과세 포인트인지를 책정할 수 있어서 이 전반적인 전체의 과정이 사실 과세 인프라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구축이 다 돼야 조세사 입장에서도 어떤 조세 저항도 좀 적고 세련되게 합법한 근거에 의해서 과세가 되게 돼서 사실 특금법 개정안과 과세 정책은 사실 같이 어울려서 맞물려서 가는 같은 교회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블러스트가 그런 걸 잘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구나. 네, 볼트러스트입니다. 아유, 실수하셨어요. 네, 죄송해요. 네, 볼트러스트입니다. 볼트러스트예요, 여러분.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부안에 또 어떤 조항들이 들어갈지 예상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을지도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어쨌든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정의했다고 가정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자본시장법 하에서 금융자산을 다루는 사업자들의 설립 조건을 좀 보면요. 대부분 자산운용사, 창투사, 부동산 신탁회사들이 초기 설립 자본금 기준이 10억 원 정도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물적 요건으로는 아마 그 정도의 초기 자본금 요건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질적으로는 대주주의의 적격성, 안에 갖고 있는 보안 솔루션이 얼마나 안전한가 하는 보안감사, 내부 통제 절차 이런 것들이 아마 질적인 신사 요건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거래소 보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특금법 진전이 좀 느린 이유가 뭘지 이사님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특금법 개정안 안에 내용 중에 일부 이제 조금 거래소 신고 요건 중에 조금 민감한 사항들이 있다고 해서 지금 사실 지난 11월에 정무위 통과하고 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자꾸 표류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제 올해 6월에 FATF에서 가이드를 낸 것에 대한 어떤 심사, 평가 기간이 올해 6월에 도래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마도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 간에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회의 변화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기본 베이스다 보니까 원래 법의 성격 자체가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다 보니까 사회의 변화가 막 되고 나면 나중에 법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암호화폐니, 사실 말도 안 돼요.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이름도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대한 법적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 이 사이버, 이 내 세상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가상자산 관련된 이 세상이 황야의 무법자들이 막 설치는 무법천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법적으로 적용해서 이제 법세장, 문명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이쪽 블록체인 업계 쪽에서는 좀 답답해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을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이 이끌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대로 잘 만들면 전 세계에 다 따라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동의하시죠? 강요예요. 강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 특금법이 시행이 되면요.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명칭으로 제도권에 편입이 되는 건데 제도권 진입을 위해서는 보안 체계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거래소들이 보안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보안 정책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지갑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입출금 정책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 어떻게 구동하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지갑 관리 같은 경우는 각 거래소들이 사실 공식적으로는 거의 대웹입니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사실 외부 해킹이 노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들이고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업비치나 GDAC 같은 경우는 글로벌 커스터디 회사 중에 하나인 빅고의 다중월렛을 일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나머지는 사실 자체 솔루션들로 다 구축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 두 번째를 입출금 정책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VPN을 통해서 우회해서 원화 출금하는 것들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고 있고요. 빅성 같은 경우도 안랩의 세이프 트랜잭션 보안화 모듈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홀 같은 경우도 SK인포색에서 보안 모듈 탑재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GDAC 같은 경우도 카카오페이의 생체 인증 솔루션을 도입해서 사용자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가상 자산이 얼마나 안전한가 이것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작년에 사고도 있었잖아요. 사고 있고 불안해서 그래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업비트와 GDAC 관련돼서 빅고의 이중원래 사용한다고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이 거래소의 보안 수준이 세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 돼요?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거래소 보안 시스템을 직접 다 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겠고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해킹에 많이 자주 그리고 많이 노출됐냐로 간접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해킹의 어떤 횟수나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는 사실 글로벌리 대비했을 때 보안 수준이 매우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디사이퍼도 나왔지만 저희가 아까 코인 앞에 영상도 봤지만 이런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다룸에 있어서 단순히 이게 흥미나 투자 단순 투자 기분에 따라 매매하고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깊이 있는 스터디와 분석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언더멘털 쪽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쌓이게 되면 지금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더 연구해서 더 많은 어떤 성과를 이루게 되면 저희도 차츰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난 이런 얘기를 듣기 싶었던 거야. 전문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했던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가 유튜브로도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댓글이 달리고 있거든요. 사기나 경제, 범죄 등의 범죄 경력자는 거래소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네. 또 있어요. 거래 플랫폼 스트레스 강도 테스트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난 빗섬에 접속 장애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함. 접속 장애 되면 진짜 속 터지지.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접속 장애 되고 뭐 하는 것들 테스트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네. 지금 뭐 공식적으로 블록체인 관련된 거래소 관련된 공식 데이터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과거 경험, 2, 3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이제 좀 반초해 봤을 때는 저희가 한국이 어떤 암호화폐 보유량 기준에서는 사실 수익권이 들지 못하는데요. 거래 대금 기준으로는 많을 때는 글로벌이 한 20, 30%까지 볼륨이 올라왔었거든요. 트랜잭션이 되게 많다는 얘기인데 그에 비해서는 이런 캐파시티, 서버의 캐파시티 부분에서는 사실 꽤나 글로벌 어느 국가에 비해서도 꽤나 높은 수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앞으로 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더 보완을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방금 전에 거래소들이 보완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을 조금 노력하고 있는지 짚어주셨는데 각 거래소가 준비하는 것 외에도 블록체인 협회 같은 기관에서도 노력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네. 특근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거래소 보완 관련된 법적 제도화 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KYC, AML 관련된 솔루션이 반드시 구축돼야 되거든요. 어려워요. 술 프리어 프리에 주세요. 네. 어려워요. 맞아요. KYC는 이제 은행하고 똑같습니다. Know your customer. 당신이 누구인지 밝히세요. 당신의 여권이든 정보를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당신과 오프라인상에 존재하는 당신이 일치하는 자연인 맞습니까? 이걸 확인하는 거고요. AML은 아까 안티머니 런더링 그러니까 자금 세탁 방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글로벌 컨센스도 아직 없고요. 통일화된 가이드라인이 사실 없습니다. 협회에서 사실 이런 부분을 먼저 제정해서 나중에 입법화 과정에서 정책 제안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속도를 봤을 때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은 저희는 지금 암호화폐를 단순히 투자하거나 갖고 있는 데 대한 과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기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채굴 방식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을 스테이킹 걸어서 지분 증명으로 획득하는 코인에 대해서 이 코인을 어떻게 과세할지 그 다음 단계의 논의를 이미 하고 있거든요. 얼라이언스를 이미 구성을 해서 저희도 협회는 이런 좀 더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보고서 빨리 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정책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 협회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정부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민간에서 먼저 제안하고 제안한 것을 실행하는 거거든요. 정부 같은 경우는 타당성이 있는가 더구나 4차 산업혁명의 초입에 있어서는 선점하는 게 중요해요. 가이드라인이라고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이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딱 선점하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블록체인 또는 이런 민간기관들의 업계 관계자들의 권투를 기원합니다. 네 단순히 과세한다기 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금법이 통과가 되면 세부안이 또 나올 텐데요. 거래소 설립 등 신규 가상자산 취업자의 등록 기준이 많이 강화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어떤 기준이 포함될까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자본금 기준 가상화폐 자산이 자산으로 인정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자본시장법 하에서 자본을 다루는 금융자산가들 부동산 신탁회사라든지 아까 창투사 자산 운용사들의 설립 요건인 그런 설립 물적 요건을 좀 살펴보면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겠는데요. 초기 설립금 기준으로 자본금 기준이 한 10억 이상 그 다음에 대조주 적격성 이런 것들을 보고 아마 요건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네 또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거래소들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불신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소화가 될 것인가 앞으로 이런 여기에 어깨에 관련되신 분들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계속 이렇게 어떤 사고가 났다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심장이 덜컹덜컹 떨어지거든요. 코인 라이트 나가서 또 무슨 얘기하지 막 이거 걱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표준으로 만들고 거래소에서 먼저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이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맨날 심장에 떨어져요. 네 알겠습니다. 질적으로 조금 더 발전이 돼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들에 대해서 해외 국가들은 또 보안 규제 정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요? 네 해외 주유국들은 이미 사실 거래소의 어떤 가상자산 사업자의 라이센스 제도가 이미 도입이 돼 있는데요. 지금 뭐 다른 국 싱가포르를 보더라도 지난 1월에 PSA 지불서비스법을 통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라이센스 3단계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NIDFS 미국 금융청에서 직접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라이센스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홍콩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소가 지각 관련된 데 있어서 인터넷에 직접 붙어있는 핫월렛이 보관 비율을 최대치를 2%를 넘기지 않도록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의무화 규제를 또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로 봤을 때 저희도 특금법 개정안에 아마 거래소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라이센스 제도가 신고제, 허가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당연히 도입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도입이 될 걸로 예상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비틀엑스는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최대 3억 달러 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해요. 이건 어떤 보험인가요? 네. 런던 로이즈라는 세계 최대 보험자 협회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글로벌 최대 재보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00개 이상의 어떤 주요 중개업자들 그다음에 신디케이터 그다음에 보험사들이 다 운집해 있는 최대 재보험 시장인데요. 지금 비틀엑스가 가입했던 아치 신디케이터 2012 같은 경우도 이제 로이즈 협회 안에 있는 협회 회원들끼리 일종의 출자를 해서 펀딩해서 모은 돈으로 위험을 인수하는 형태 그래서 기업의 어떤 특수 위험을 관리하는 재보험 상품이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암호화폐 자산을 평가하거나 이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위험이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언더라이팅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험사 시스템에서 해당 맞춤형 보험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어떤 플레이어들의 동향을 보면 자회사 형태로 보험사를 내서 직접 재보험을 드는 형태 혹은 이렇게 보험자 협회를 통해서 간접 특수 보험을 설계하는 형태로 좀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전에 코인베이스 사례를 보더라도 아이온을 통해서 똑같이 비틀엑스처럼 재보험을 드는 형태고요. 다른 거래소, 재미니 거래소를 보더라도 밑에 자회사 형태로 보험사를 인수해서 자기 보험을 다시 드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보험사는 간단히 말씀드리는데요. 보험사의 보험사예요. 보험사의 보험사를 재보험사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지금 거래소라든지 이런데 재보험 보험사 가입은 제대로 잘 돼 있나 모르겠네. 한국 거래소요? 한국 거래소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빗썸이나 업비트 이런 데들이 사실은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해 놓고 있는데요. 사이버 배상 책임보험을 다 가입해 놓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암호화폐 자산의 어떤 자산으로서 자산의 탈취에 대한 보험을 든 게 아니고요. 어떤 고객 정보 유출 혹은 데이터 관리에 대한 간접 보험이라서 일례로 이제 해킹이 발생했을 때도 해당 보험으로 인해서 배상금이 지급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어떤 사이버 보험이지 이게 암호화폐 자산을 해칭하는 보험은 아닌 걸로 그러면은 그 소위 얘기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과 가장 생각하는 것은 내 자산에 대한 보장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이제 단순한 그런 기술 뭐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자산까지 다 보험이 가능한 시기가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가이드라인이 일률적으로 돼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결국 이게 금융 자산을 다룬다고 가정해 봤을 때는 고객 자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뭐 해킹 이슈도 있지만 내부의 어떤 횡령 내부 통제 이슈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보험은 사실 필수적인 방향성이라고 보고는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제도적으로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보완 장치들이 좀 필요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도권에서 그 소득인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해서 세금은 걷어 가는데 그 소득에 대한 안정성 이건 잘 보장이 안 되는 거지. 특금법이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된 소득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라는 규제를 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규제를 통해서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앞으로 특금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눈 똑바로 쳐다보고 제대로 살펴봐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일 잘 안 하거든요. 제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규제를 그냥 무작정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무작정 규제를 하지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을 위한 거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두 분의 말씀을 정확히 보니까 보험 가입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 질문에 있어요. 보험 가입이 왜 필요할지 이유가 있을까요? 정리해 주실까요? 결국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자산에 대한 해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말 그대로 이게 언드라이팅이 쉽지 않다 보니까 지금 오해하거나 다른 자구책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는 특금법이 있지만 해외에도 명확한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일부 거래소들 크라켄이나 호흡이 같은 경우는 거래소 운영 수익의 일부를 리절브 형태로 예치금 형태로 나중에 혹시 해킹이나 주요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걸 손실 보상할 수 있는 유보금을 사실 보유하고 있는 형태로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은행이 저희가 작은 은행, 큰 은행 상관없이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잖아요. 사실 거래소도 이게 자산으로 만약에 통치인이 된다면 거래소들끼리 이런 유보금을 모아서 어떤 거래소가 탈취당했을 때 그에 대한 피해자 보상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 거래소보다는 그 거래소를 이용했던 사람들의 자산의 안정성이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제도적인 노력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것도 미리 고민해 봐야 된다.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자구책이죠. 개별적으로 예치금을 모아놓는 형태인데 그거를 사실 협회 형태로 펀딩이 되면 상당히 또 의미 있는 솔루션이 될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경선 씨가 지금 질문이 보험 가입의 이유 말씀하셨는데 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보험 가입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코인라이트 방송 끝났어요. 아 신난다 박수가 같이 아 여러분 안녕 헤어졌는데 헤어지다가 경선 씨가 저기 갔다가 딱 넘어졌어. 다리가 부러졌어. 다음 주에 방송을 못해. 그럼 어떡해. 생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래서 일반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보험이 필요한데 자산을 불리고 자산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신뢰관계를 가져야 되는 여기서 사고가 난다면 누가 보장을 해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중요한 거고 시스템의 의거에서 사회가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번 특금법은 단순한 특금법이 아니라 더군다나 전 세계의 블록체인 그룹 이 업계를 대한민국이 이끌어 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범에 대해 움직이면 전 세계가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서도 자산을 보호하는 보험 관계된 것도 아마 지금 금융 쪽과 같이 협의도 할 것이고 물밑대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은행권들이 사실은 아직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액션을 못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미팅하고 현업에서 만나보면 아주 심도 깊게 스터디는 대단히 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하는 얘기도 결국 이 암호화폐 자산을 가지고 금융 자산화해서 이걸로 파생 상품 금융 자산을 디자인하거나 혹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보험 관련된 상품을 디자인하는 위지는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만 있다면 시장은 금방 형성되고 빠르게 커갈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가 거래소 보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거래소 보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거래소 보완. 어렸죠? 네, 가장 중요한 사실 저희가 암호화폐를 다루고 투자하고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꼭 거래소 보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게 아이소 재단이 됐던 혹은 벤처 캐피탈 그런 운용사가 됐던 아니면 직접 부트권을 갖고 있는 개인 본인이 되셨던 이 보완 문제는 사실 잘 알아야 돼요. 저희가 그냥 거래소 접속해서 사놓고 가지고 있다 이걸로는 안 되고요.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게 모두가 다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덧 코인 라이트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사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이사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어떠셨을까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또 뭐 이렇게 어쨌든 제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런 이지들이 현업에서는 많은데 그런 부분이 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채널들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트러스트가 올해 어떤 계획과 목표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볼트러스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호화폐로 통칭되는 디지털 에셋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저희가 투명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래소나 일반 보안에도 가장 특화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저희는 사실 그레이 영역에 있는 암호화폐를 밝은 쪽으로 끌어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도화와 같이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올해 시장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좋은 방향에서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론관님은 오늘 좀 처음으로 말씀이 별로 없으셨어요. 맞아요. 제가 여기에 계속 거점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하셔서 네, 어떠셨을까요? 사실은 볼트러스트같이 그레이, 그러니까 제도화되지 않은 부분을 공론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회사의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과 만나서 같이 이야기해서 많이 배웠어요. 몰랐던 거 많이 배우게 돼서 그렇게 송구해야 할 필요 없고요. 많이 배워서 고마웠고요. 그 대신 저는 어떤 요구를 하고 싶냐면은 현재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업계는 그리고 이 수준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으뜸으로 이렇게 헤쳐나갈 길이 헤쳐나가야 할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역동적인, 역동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께서 우리 볼트러스트도 사랑해 주시고 코인 라이트도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조금 더 투명하고 탄탄한 블록체인 시장이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분들이 아주 걱정이 많으실 텐데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씻기만 하셔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마스크와 손 씻기 꼭 기억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깊이 있는 내용으로 만나볼게요. 다음 주 만나요. 안녕. 안녕.